공이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타구감도 좋은데 생각보다 조금 미스하더라도 공이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직진성도 좋고 바뀐 것 같긴 해 확실히 본인대로 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괜찮은데? 예뻐서 너무 좋은데? 오르막에서 잘 맞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말 더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AI 스워크가 가운데로 안 맞아도 많이 나가는 거리가 맞아 맞아 전에는 힐에 맞으면 거리 편차가 좀 심했는데 확실히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확실히 방향성이 좋아지니까 더 자세히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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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